아주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냉정하게 보게 되면 딴 분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동훈 후보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 이렇게 디자인을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만들었네요. 일면 톱 기사입니다. 아마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합동건설회장에서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격하지가 않은데 예를 받았던 분이 많으신지 그런 후보들의 연설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한동훈 후보가 등장하자. 그냥 배신자라고 그냥 욕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리적 충동까지 갈 정도가 됐기 때문에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일면 톱 기사로 이렇게 다루는데 한동훈이 단상에 오르자 배신자. 여당 연설에 의자 들고 육박전을 벌리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는데 아주 크게 대부분 다루었네요. 한동훈이 나오자 배신자. 한동훈 후보가 그분들한테 배신자를 외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의견을 묵살하기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네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합동연설에서 한 후보가 등장하자 지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동이 벌어졌다. 일부 청중들 가운데서 한동훈 배신자 꺼져라 같은 말과 함께 야유가 나왔고 장례가 한창 한때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이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정념의 노예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배신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한 후보가 잘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그러자 이제 한동훈 후보가 마이크를 뽑고 무대 앞으로 나가서 그냥 두시라 소리치셔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에게 폭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렇게 물리적 충동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소란이.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하게 되면 한동훈 후보를 싫어하시는 분들하고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한동훈 후보를 굉장히 열렬하게 옹호하신 분들의 견해가 워낙 여러분들 간격이 넓고 깊기 때문에 제가 어떤 논평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은찮으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배신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했는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목표를 왜 가지고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많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공병호 tv에서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다섯 건의 문자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답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런 의견이 좀 더 많죠. 한 60몇 프로 정도가 한동훈 후보를 나무라고 나무라는데 중요한 여러분들 근거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출세를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개 지배적인 의견을 형성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여러분께서 유튜브 방송을 제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옛날 걸 보시게 되면 얼굴이라든지 표정이라는 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음색도 달라지고 삶의 본질이 변하죠 변하는 거거든요. 한때의 상사관계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변하는 거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본질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두고 호불호는 여러분들 드러낼 수 있는데 뭐 늘 변하지 않고 불변이어야 된다 이렇게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그런 후광을 가지고 출세를 했지만 그걸 또 바라보는 사람도 다를 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출시하도록 도왔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동훈 측에서는 아니 당신이 기능상 필요해가지고 깔끔하게 일하는 그런 부하가 필요했기 때문에 잘 호흡을 맞춰서 특수동 검사로서 날렸던 것이고 지금은 지금은 이제 또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이후 역정이라는 것은 당신이 내를 도와준 적이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본질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본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기 때문에 한때의 이름 상사하고 부하관계라는 것이 불변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만 이렇게 보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배신자라는 부분들이 조명을 받는 거죠. 배신자라는 그런 정의를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표현을 한동훈 후반께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이 중요한 거죠. 이제 조금 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두고 한동훈 씨 보고 당신이 배신자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도 이제 배신을 했으면 배신을 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보게 되면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할 때까지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법무부 장관을 해보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대단하고 그러니까 나도 출세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거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사로서 모셨지만 윤 대통령이 되면 또 내가 못할 법은 없다 이렇게도 생각 안 하죠. 뭐 개인의 마음속에 대통령에 대한 염원과 꿈이 커지는 것까지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본인이 며칠 전에 나경원 후보와 함께 큰 꿈을 가지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대권에 대한 꿈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은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 가지고 그게 A시든 B시든 C시든 D시든 각자가 꿈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거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체제 아예 쓰던 국힘당 후보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우파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후보들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소위 열망 대통령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의 열망은 그런 객관적 사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는 게 어려운 거죠. 4월 10일 총선에서 봐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망이 강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렇죠 그리고 윤 대통령 하에서 네 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공직선거를 하나씩 보게 되면 어떤 경우든 국힘당이 이길 수 없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많은 그런 한동훈 후보를 포함해 가지고 정치판에 있는 분들은 그냥 사고는 서울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머리가 좋아가 통과했는데 그냥 사고는 후기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과적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를 졌는데 왜 졌는가를 추적을 해볼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원인 결과를 여러분들 비교해보는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공정선거가 아무튼 간에 선거에 기울이는 운동판이 운동장이 곤고하게 견고하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은 윤 대통령이시고 그 다음에 4월 10일 총선에 국한하게 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크게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그 문제를 자주 깊게 다루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보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다 덮고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지 가끔 아리숭악일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국민의힘의 그런 경선이 공정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마치게 되면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당원들뿐만 아니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선거 결과도 가능한 정직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중근 교수는 야반위꾼이다. 이렇게 심평 변호사께서 이렇게 심평 변호사께서 그리고 이렇게 심평 변호사께서